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여인 청년은 여인을 훔쳐본다 그제도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나이는 한 27, 28살 정도 어느 모로 뜯어봐도 전혀 아닌 듯한 여인 아니 해수욕장에 왔으면 당연히 물에 들어가 놀아야 할 터인데 그러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바다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여인 커져가는 호기심으로 여인의 주의를 일없이 왕래하던 그 어느 날 야 날씨 참 명랑한 일교시다 아 네 참 좋은 일교시다 붉은 입술 아래에 나붙이는 여인의 새하얀 이빨 해수욕하러 오셨어요? 아 네 휴양하러 오 모자가 참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모자 어디 가니? 모자 가지마 아 네 양관 똥 좀 포개 똥이라 하면 대변을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? 너는 대변이 아닌 똥두인이야? 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검사라도 하시는 양인가 싶어서 저기 박사님 그럼 누구의 변을 말씀이세요? 아 참 좀 포라면 아무 똥이나 좀 빨리 좀 포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변수에 가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물건을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조금 퍼다가 박사께 드렸지 근데 박사가 그것을 보더니 좀만 퍼왔다고 또 막 성을 내는 거야 나도 슬그머니 짜증이 나대 어? 내가 그래서 변수에 가서 내가 어? 아주 뭐 그냥 어? 한 바가지 내가 가지고 그냥 어? 내가 가지고 그냥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내가 수북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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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바가지 아! 아! 수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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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다가 박사께 드렸지 근데 박사가 그것을 보더니 아하하하 웃으면서 그걸 들고 연구실로 가제 뭐라고? 슥슥슥 그리고 편지 해경의 편지 그 상냥하고 씩씩한 감정들 또렛또렛한 달필 황양인하근의 풍속으로 날아다니는 한 마리 파랑새 위안 해경의 편지 땡 그리고 면회 슥슥슥 또 편지 땡 면회 슥슥슥 편지 땡 슥슥슥 면회 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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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진다 여섯 까마득하던 삼년 일곱 이제 일주일 남았다 수록 이제 일주일 뒤면 자유 이제 일주일 뒤면 일주일 뒤면 일주일 뒤면 자유로운 세상 기차는 제노바를 출발하여 마르세유로 바위투성이에 긴 해안선을 따라 산과 바다 사이를 뱀처럼 빠져나가면서 황금빛 모래 해변을 거쳐 터널의 검은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도 하면서 기차는 제노바를 출발하여 마르세유로 기차의 맨 마지막으로 기차의 맨 마지막으로 아멘 아멘